제 동족의 목숨을 부탁합니다. 재단 수호병은 책무를 다합니다. 가보십시오. 술의 준비는 끝났습니다. 잠깐! 긴이 맡길 다른 임무가 있네, 생도. 목숨 바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. 편히 쉬게. 이 고대의 적을 상대하려면 누구보다 노련한 용사들이 필요하네. 생명의 어머니의 정원으로 가서 용기병들을 생명의 웅덩이로 집결시키도록. 알겠습니다. 레타나크 사령관님. 저지, 가위적으로 향해주세요. 상대팀 수호병이 유용기를 하는 데 도움말. 용서야. 진흙은 스포츠를 가져왔겠지? 상대팀의 여왕 패하를 섬긴다. 메가 metre. 항상 회사 많은 엔진을 더욱융니다. 아, 위원한 셔틀의 엔진을 먼저 가져왔습니다. 우리가 성공해서 시선을 끌겠다, 용사 어무는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?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저 앞에서 다시 헌려하자 올 차라디는 전초기지를 고대의 적에게 탈원한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벌써 다음 습격을 꾸미고 있군요 그 다음에 다음까지도 이건 시작에 불과한 모양이에요 붉은 용군단은 기습 공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딘 놈들은 다음에는 좀 더 힘겨운 전투가 되길 바라는 눈치더군요 저 이 고기 분쇄자라는 자는 지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자로 전초기지에서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지 병사들의 경예를 받고 있어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걸세 행운을 비내 암에 보자군 자라디는 흑여석 성체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건 검은 용군단의 권절은 말이다 기억납할 수 없다 침착하시오 레시오 인내심이고 뭐고 놈들을 내 터전에서 쫓아내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여왕 폐하를 섬긴다 샌드락스 생도는 태도도 열정적이고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금방 연대를 이끄는 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여깁니다 몸을 낮추세요 성공적인 퀴스비로군 수송대가 가져온 날로 시작할 수 있겠어 가라 가서 정기를 주입하도록 체성의 얼룩을 씻겨내리라 서두르는 게 좋을까 이방인들이 찾아왔군 방해하게 둘 순 없지 용의 알이 위험에 처했다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잠들거라 하가야 이제 쉬거라 재살아오세요 같이 의식 현장으로 가죠 아아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알을 지키는 게 우... 제 뒤에 계십시오 알을 챙기는 동안 제가 도관을 맡겠습니다 생명의 어머니를 위하여 지금이에요 알을 챙기세요 알렉스트라자님에게 데려가세요 용군단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아무리 볼 수 있겠어 한글자막 by 한효정